네, 이재입니다. 뭐라고요? 행사가 또 취소됐다고요? 어떡해, 나 뭐 먹고 살아. MC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뭐 이런 걸 다... 파이팅!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 고민이 많으시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고객 감동으로 이어지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후식으로 제공하기에 좋은 면역력 강화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뒤에 보이는 이거는 유산균 바나나 스틱이네요. 이거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아무도 안 반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동물다퀴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많이 먹어서 변비에 안 걸린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의 식물성 유산균에 알로에를 혼합해 배변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아, 바나나 알로에 두 개 다 마시는 건데 이거를 또 섞으니까 또 이색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객 건강들을 챙긴다고 이렇게 후식까지 챙겨주시면 사업장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가격으로 준비했고요. 누구나 좋아하는 바나나의 달콤한 풍미덕에 그냥 먹어도 간식처럼 맛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 100% 책임집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털어넣습니다. 달다. 아니, 이게 그거 같아요. 그 바나나가 웃으면 킥 하고 웃는 과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갈아가지고 넣은 그 맛이네. 어우, 맛있다. 네, 잘 익은 바나나 원물을 그대로 농축해서 바나나의 풍미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요. 맛있어서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는 고객들도 많았던 제품입니다. 음, 그럼 주로 이건 어디서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별 표시사항이 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체 급식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분말 영양제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은 요양원이나 어린이들이 많은 급식 시설에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스틱 자매품으로 뼈로 가는 고소한 칼슘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잘 못해서 비타민 D가 특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D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자르는 선이 아주 잘 돼 있어서 가위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톡 가면 톡 다지고 그대로 톡 터나는 물 간단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홍삼, 여자들에게 최고인 석류, 눈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 숙취해소에 좋은 헛개와 기관지에 좋은 생강탕진까지 면역력 강화 7종 세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업장에 등장하면 원샷, 원킬, 고객만족 최상으로 끌어올린 코로나 특수 건강 세트였습니다. 뛰어난 가격 경쟁력은 기본! 원터치 오픈 방식으로 간편하게!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면역력 에너지 업! 7종 세트를 즐겨보세요!